이쪽은 별로 호흥이 안좋아 이쪽은 하는거 봐봐요 박설이! 예! 봐봐 좋잖아 여기 여기 한번 박설이! 가자! 네, 니가 거기서 진짜 이렇게 이렇게 자리가 가지고 있잖아 여기처럼 확들하게 해야지 여기 봐봐요 박설이! 예! 봐봐 여기 소리가 울엉차잖아 마음이 울어서 나잖아 박설이! 가자! 요거 안먹으려고 애쓰를 받으세요 자 이런식으로 다같이 저희들 지금 기분이 좋잖아 예! 아무 반응